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로또 1등 단첨자들이 다시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또 1등 단첨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꼭 로또 1등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이나 큰 돈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M.J. 드마코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의 추월차선 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M.J. 드마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평균적인 미국인의 손에 100만 달러를 쥐어주면 3년 내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만 달러면 얼마죠? 100만 달러면 한 10억 되나요? 10억?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뭐 천만 원, 그렇죠? 1억, 10억, 그렇죠? 10억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 환율 고려하면 12억, 13억?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돈이 갑자기 나한테 주어졌다. 근데 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평생 벌동보다 많은 돈을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다 잃어버리고 3년 내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4가지 때문인데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교 매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매력력. MJ 드막과 정확하게 찍겠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어도 노예는 노예다. 많은 사람들이 남과 나를 비교하죠.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교하고 다른 사람도 물론 저랑 비교를 하겠죠. 우리는 서로 SNS를 보든, 혹은 직접적인 비교를 하든 간에 수없이 많은 비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MJ 드막호는 자신은 비교를 하지 않는데요. 자신은 비교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MJ 드막호는 자신에게는 비교 매력력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 매력력이란 결국 뭐냐? 비교를 하지 않는 거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매력력인 거예요. 그거를 MJ 드막호가 비교 매력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에 대한 매력력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비교의 게임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고졸들은 대졸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대졸들은 인서울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인서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 과 내, 그 과 어떤 과 를 나왔느냐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가장 좋은 과를 나온 사람들은 해외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낀다고 여긴 비교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가 계속 비교가 됨으로써 그 비교를 하면서 기분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MJ 드막호는 이 비교에 대한 매력력을 지닌다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비교의 게임에 관심을 주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자신의 속도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MJ 드막호 이렇게 얘기해요. 빛, 불투명한 미래,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에서 인생의 귀주한 시간을 가이아몬드와 바꾸지 말라고 얘기는 뭐죠?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돈 더 얻다 쓰죠? 그 돈 뭐 비싼 거 먹는데 쓰거나 아니면 좋은 명품 사는데 쓰거나 그러면 난 어떡하죠? 그것도 갚으려고 또 뼈 빠지게 또 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받쳐서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귀주한 시간을 다이아몬드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인생의 시간, 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는 좋은 옷을 입어도 노예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을 걸치든 뭐든 간에 내가 이 명품 옷을 사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려면은 면품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면품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말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다 돈을 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는 진정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면품 옷 사는데 돈 다 쓰고 또 그것을 갚으려고 평생 노예로서 또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있는 저축 평생의 수동자 소득을 위한 준비를 이제 목적 있는 저축이라고 MJS만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소유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냥 내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일단 지르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가방 내가 갖고 싶은 최신 휴대폰 일단 내 월급이 얼만지는 계산되지 않지만 카드를 할부로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 있는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있는 저축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MJS만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리프레인 인시게트를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리폼 지출 및 현금 유출 방식을 개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리듀스로 빚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리알로케이트 앤 리마인드 그래서 매달 머니 시스템을 재활당하고 다섯 번째는 리워드 수고한 당신에게 보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시게트를 바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소비에 대한 인식 저축에 대한 인식 재테크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식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리폼은 지출 및 현금 유출 방식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출을 내가 얼마 하고 현금을 얼마 쓰던 그런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얘기예요. 리듀스 빚을 내가 갖고 있는 빚이 있다면 그래서 빨리 갚는 데 일단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리알로케이트 리마인드는 이제 내가 머니 시스템 내게 돈을 가져다주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 자본을 할당하라는 거죠. 만약 리워드 내가 그 수고한 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나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 있는 저축을 해나가라고 M.J. 드마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 통제력입니다. 쾌락주의는 당신의 소득층들에 비례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시키려는 인간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 때는 그냥 뭐 국내 브랜드의 옷을 입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내 소득이 500만 원이 됐네? 그러니까 어? 내 소득이 500만 원인데 국내 브랜드 입어도 되겠어? 이제 명품 좀 입어줘야지 하고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거 더 비싼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정말 내가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7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필요한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한 달에 7반만 달러씩 벌어요. 이러면 7만 달러의 자전거 살 수 있죠. 근데 1년에 7만 달러를 버는데 7만 달러의 자동차에 산다? 이런 건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내가 7만 달러의 자동차가 꼭 필요한가? 그것은 내 쾌락주의 때문에 그 7만 달러의 자동차를 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득의 증대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꼭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앞서도록 하라는 게 M.J. 스마코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결과 예측적 사고력 결과 예측적 사고력은 삶의 적극성을 유지하라는 건데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최상의 결과는 무엇이고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한 번 다 생각을 해보고 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무섭대고 하다가 그거 수습하는데 돈 들고 그거 수습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돌아온 리턴이 적은데 거기에 너무 많은 자원을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결과 예측적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1등 담축자들이 결국에 그 큰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교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야 내가 이제 로또 당첨됐으니까 쟤보다는 좋은을 입어야지 쟤보다는 좋은 자동차 사야지 쟤보다는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 저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써버리는 겁니다. 원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쉽게 번도는 쉽게 나간다. 내가 로또 당첨됐잖아요. 쉽게 당첨됐어. 노동력 들이지 않고 당첨되다 보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아는 거죠. 한 푼 두 푼 쓰다 보니까 어느새 다 고갈되는 거죠. 세 번째 쾌락 통제력 야 내가 이제 자산이 10억이 넘었는데 내가 아직도 이 지방에 살아야 돼? 나 이제 강남에 가서 살아야지. 내가 아직도 마티즈 타야 돼? 나 이제 벤츠 타야지.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 생각을 버려라. 쾌락 통제력 결과 예측자 사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내가 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최상의 결과는 무엇인지 내가 여기 지금 10억이 생겼는데 이 돈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 최상의 결과는 무엇이고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콘은 이 네 가지만 확실히 하더라도 우리는 로또 1등 단천대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로또가 단천되지 않더라도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 1등 단천대들이 파산하는 이유 다시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